아 역시 메이커 메이커 레고에 도둑이 있거든 되게 치이시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홀뚝해요? 응? 내가 만든 파우치즈 쓰면 돼 진짜로 진짜요? 출발 슬리퍼리 잭 좌측입니다 트레스 어? 뭐죠? 트레스 아텔리에 사장님 네 사장님 이렇게 돌아서 김유진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진짜 크게 돌면 진짜 크게 돌면 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게 그럼 이것도 살 시간이에요 일단 올라가서 생각하시죠 네 시작부터 길 잘못 들어요 제 길라잡이가 길라잭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길로 인도 오랫동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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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짓거려봐 메인팩은 한 30? 아 근데 미끄러워요 지금 완전 만냐산 올라가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바닥이 지금 다 진흙탕입니다 엄청 미끄럽고 오늘 누구 한 명 넘어질 것 같습니다 엉덩이에 이따가 초콜릿 묻은 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뒤돌아가고 서서 쭉 가봐 반대로야? 어 그냥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?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뒤에 박쥐 한겨울인데? 지금 잔디밭 기아꿀 덩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다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씨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짠! 거기다 이제 타프로 하나 딱 밑에다가 가라앉고 셀프 엄청 딱딱더라 끌려 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났다. 잘해! 나름 사용기간이 2년인 텐트라고요 도전자, 과연 그는 할 수 있을 것인가? 욕을 먼저 한다 역시 오늘도 토프 텐트 더블 네임보는 우리에게 기쁨을 줌 이거 혼자 하라고 이렇게 만든거야? 저 이거 원래 잘했어요 내 기업을 넣어줄게 하나 둘 하나 둘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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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법은 성공할 것인가 웨빙 추가 될 것 같아 역시 메이커 하하 집에 남는게 있어요 나 근데 이거를 진짜 이렇게 짧게 만나면 손이 안잡히게 아기힘을 써야 쓰는 텐트구만 아니 근데 이게 여름에 또 잘 돼요 이렇게 Hair 하자 하자 아아 아 하지 하, 하 하 콧노bas 하 하 하 하 피어징 피어징 피어НАЯ 액션! 액션! 난다! 난다! 덕분에 알갔어? 난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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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ㅋㅋㅋ continua 화공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